E.S.B.C 여기서 안돼! 문 맞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해! 다시 시작하라고! E.S.B.C 길이 어디야? 여기? 다시! 왼쪽! 오빠가 화살표 따라가라고 나보고 그랬지 않았었나? 저기 보이잖아! 왜 그 방으로 들었어? 아이씨! 발견됐잖아! 발견돼! 자! 불러오기! 이건가? 앉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봅시다! 발견된다! 옆으로 가! 발견됐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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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쪽에 있지! 여기구나! 자! 이거! 열쇠 챙겼다!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되요? 올라가야되죠? 아이씨! 용어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오른쪽 이거였나? 이거 알비였나? 이거 알비였나? 스스로 다 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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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닉하고 천천히 가면 될텐데! 이게... 자꾸 저기... 발견되는데요? 자!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봐! 저기 한 다음에... 일단... 스닉! 앉아! 아이씨! 눈이 떠져있잖아! 빨리... 발... 눈 떠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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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달려! 달리기를 안 눌렀으니까 안달리지! 엘비 아니야? 어? 맞아! 안달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 패드 안좋다니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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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줄이 없잖아! 줄이 없잖아! 줄이 없는데 왜 내려는거야? 푸스로다 해! 푸스로다 써! 여기가! 그래! 차라리 이때 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아이씨! 아... 뭘로가! 몰라! 어디로가! 어디로가? 아이씨! 은닉을 하고 있던가! 차라리!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가! 아이씨! 어디로가야 돼! 아 저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졌죠! 아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데이 스트레스만... 지하가 어디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지하가 문 어디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문이 그니까 안보여요! 우리한테만 안보이는거야? 발각됐잖아 발각됐어 아 앉아서! 살살살살! 그니까! 다 안떼어져? 이거 얘 푸스로다 쏴! 아유씨! 푸스로다를 쓰라고! 어? 그래 날라! 아유씨! 아유 죽었다! 다시! 저거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길막 때문에! 어! 길막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땐 푸스로다를 쓰라고! 막혔을때는! 그냥 가! 어차피 발견되는데 얼른 빨리 가! 안달려 왜 이거밖에 안되! 한 대 막기전에! 한 대 막기 전에! 자! 그 뒤돌아서 서술하다 써! 막혔으니까 지금! 으으이씨! 어! 아! 얘 한명 더 왔을 때 이렇게! 힐링쓰면서 가! 아! 망했다! 여기 아닌데 자꾸 들어와 창고인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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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야 돼 어딘지 모르게 아 스태미나가 없어서 안 뛰어지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계속 쓰고 있어 아 여기다 다시 다시 아 맞으면서 스태미나가 쭉쭉 까지는데 도우지마 아이씨 안 눌려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보시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아이씨 여기 아까 내려갔었잖아 내가 그래서 오빠가 여기 왜 내려오라며 여기다 나갔다 저장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저장했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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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다시 아이씨 이럴때는 물품 가가지고 먹어 스태미나랑 다 채워 시작하자마자 B 눌러 알았지? B? 어 B 눌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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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먹는거 없어 먹는거 없어 먹는거 없어 맞다 먹는게 없어 망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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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미치겠다 여기저씨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우 아우 망했다 망했어 큰일났다 어떻게해 어 올라가 오 오오 나가요 나가다다다다! 이제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 아까 거긴 아닌가? 오른쪽에 문! 나가 나가! 와 막 튄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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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나가 날아가 푸스러다 져 제발~~ kendall 쓰러졌어 아 올라가야 돼 나가자 나가자 여기로 나가는건가봐 아닌가? 아 이 마법사들 아 어떡해요 카베로니께서 먹는거 챙기려고 했을때 육두근님 그러셨죠 이런걸 얘한테 줘야돼 하면서 안맡기심 그랬어요? 안맡겼잖아 그거 맡겼어야지 다시 받는거구나 나가지말라구요? 나가는길 없어요? 빠른좌석날라 디어리지 지하통로로 빠져나가면 지하통로로 빠져나간다구요? 에이씨 으아 들어가면서 죽음 에잏? 뭐야? 뭐야? 드는거야? 아 죽으면서 아 죽으면서 아이씨 몰라 아 쟤 쫓아다녀 아이씨 트롤 나오는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트롤 나오는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씨 부스러웠어 이렇게 많을때는 애들이 아니 지금 야 그거 써 죽어 안죽어 아이씨 애들 날려보낸다고 아이씨 아이씨 눕기있는 놈 하나 있다고요? 시야 내려가는곳에 부스러워다아 아이씨 아이씨 부스러워 쌓여있다 다시 와 미치겠네 부스러워 그렇지 이대로 달려 힐링하면서 쪼금이라도 해야지 여기서 바로 달려야돼 아아앰앰 애들이 앞에있어어 행사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아아아핰 탈출하세요 아 콤브터님 탈출하세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탈출하세요 어떻게 탈출해요 어 저기 오른쪽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상자! 아우! 가자. 어 애들이 없다. 웬일이지? 어? 웬일할까? 아유! 오른쪽 오른쪽! 아 왜 자꾸 거기서 돌아! 아 다 맞고서! 이렇게 다 맞아줘야겠니? 아 두간다 두갔어 두갔어. 그냥 바로 그 방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데서 돌아. 아 나 여기서 1인칭 할래. 1인칭 더 짜증나! 1인칭 더 짜증나! 안 보인다고! 이거 어떻게 봐! 아 뒤에서 쏘고! 어우! 오우! 빨리 가 빨리! 힐링해 힐링! 왜 오른쪽! 바로! 그렇지. 하자마자 왼쪽으로 확 돌아서 튀어. 그렇지! 아! 아이씨!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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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지트는 재미를 반감시키죠. 지산이 아니여서. 아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어떻게 깨부, 깨부, 깨봐야죠. 아앜! 이 상자 안에 아이템 드시고 상자 먹기 전에 길 좌측에서 계시면 밑바닥에 문이 있어요. 밑바닥에 문이 있대! 어! 어! 근데 어라! 여기 상자에 열쇠가 없네? 열쇠가 왜 옆에 진짜? 우리 아까 거기서 얻었잖아. 위에서 얻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상자 드시고 밑바닥에 문이 있대! 어.. 길에서 좌측 아래에 보면! 응? 길에서 여기서? 어! 제가 상자 먹기 전 길에서 좌측 아래?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아니 거기가 아니지! 거기가 아니지! 상자 먹기 전 길이니까! 여기가 상자 먹기 전이냐? 여기잖아! 그럼 상자 먹기 전이 아니죠. 상자 먹고 나와서잖아. 아 그럼 그건 뭐 본인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 길이만. 얼른 가! 아이 씨. 아! 바로 바로! 아 열쇠! 아 열쇠 없구만! 없어! 왜 없지? 어떻게 된거죠? 열쇠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거죠? 열쇠 없는데? 열쇠 어디 찾아? 열쇠 어디 찾아요! 열쇠 어디로 가야돼? 더 지하로 내려가야되나? 열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없어! 어떻게 해? 어어... 아 여기 죽은데요? 그러니까 죽은 곳이 지하문! 지하문 맞는데? 열쇠가 없지? 열쇠가 없지? 열쇠 찾으러 돌아다녀야되나? 경비를 잡아야 한다고요? 얘네 잡아야 돼? 얘네 잡아야 돼? 얘네 잡아야 돼? 얘네 잡고 있다봐. 어떻게 해! 아 씨 어디 잡... 어떻게 해 보자. 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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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올라가! 스스로도... 아 좀만 더 기달려봐. 이런 막다른 일이다! 아오 só. 놔! 우칭. 으쌉. 귀에쌉.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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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어아요. 하나도 죽으 Sadly. 앚잇 종료되... 묵애는 appointments Sharron, 그거는 지하에 내려가면 누가 있는거아녀? 야. 아 어차피 먹어봤자 소용도 없는거네 그치? 아니 이걸 먹어야 돼 어쨌든 그건 먹긴 먹어도 나와 아 수술아 너무 막간다 아씨 한방맞고 그냥 막간해 막간다 막간 아이씨 물품함을 잘 봐봐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품함을 잘 봐봐 아 죽어지마 물품함을 물품함을 잘 봐봐 하고 안 죽나요? 아우 좋군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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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 아까 그 포션들을 엄청 많이 모아놨었는데 아우씨 안 맡겨놔가지고 다 안 맡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까 자기가 쓸 물건만 맡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쓸 물건만 맡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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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